아 이분은 젊었을 때 우리 옛날에 그려 50년대 영화에 나오시는 주인공같이 생겼어 근데 미간이 굉장히 넓은데 나이 들면서 이게 좁아졌네 화장법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? 어 그래? 약간 그런 것 같은데 근데 그렇게 주연할 얼굴은 아니야 조연? 어 근데 뭔가 또 안에 개성이 있을지 모르지 와 이 사람은 소피아 로렌은 닮았네 손이 굉장히 굵고 뭔가 섹시한데 이분도 나이 드신 모습을 많이 봤어 섹시한 스타일의 그런 배역을 많이 맡았을 것 같아 진짜 약간 좀 서양적인 느낌 근데 대부분 보면 우리나라 여개우보다 더 예쁘네 내가 필리핀 스타일인가?